슬펐 봐 안주고 앉아서 나 시키지 마 언니 그 겹치지 말고 가렴 선발댜 선발댜 처지고 싶진 않아 처지고 싶진 않은데 빨리 가고 싶진 않아 잘 나와요? 다크 찍었는데 이거 없는데? 다 다크 찍었는데 먹은 처치 못독 치아 안 무거워요? 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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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지 선생님 본인 성함하고 오늘 날짜 확인해주세요 이미 힘들어요? 응 제이홍아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아직 먹었지? 네 아직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하 벤지 언니의 힘듦을... 일단 다들 힘듦을 보고 계십니다. 와 정학생 진짜 까지. 벌써 저기까지 가신... 확대가 안 되네. 와 언니 파이팅. 내 다리 귀를 따랐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 열심히 걸어도 끝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한라산은 안 하세요. 저도요. 형들은 갔다 왔대잖아.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한라산 정상 찍고 왔어? 네. 이제 쉴 때 또 킬게요. 10kg 남겨놓고 잡혔어. 나 선두 하나만 했는데 역시나 박살인 것 같아. 저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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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패션 어때요? 산책 패션. 뭐래. 원산이잖아요, 이거. 파이팅. 파이팅. 1시간 24분 올라왔어. 패키지 에이콜 자, 안녕하세요. 파이팅! 나 하나 스틱 주면 안 돼? 스틱? 높여야죠, 더. 허리 나가요, 허리. 쓰실 거예요? 어, 내가 할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진짜 힘들어. 두 번 더 지나고 싶지 않아. 괜찮아? 진짜. 비? 비 와? 비 왔어요, 빨리 왔어. 앞에 거의 뛰어갔어. 세민이가 영원히 자꾸 일진하고 있어. 비 왔어요. 비 왔어요. 비 왔어요. 춥지 않은 산행이다. 춥지 않아요. 비까지 오다니. 힘들어. 춥겠다. 안 죽어, 안 죽어. 사람 죽어. 우리 감독님 살아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여기요. 좋겠어요. 마지막이 누구예요, 근데? 지금 뒤에 감독님이랑 막 사나는 일도 있어. 목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됐어요. 알지? 감독님 살아계신 위험이 나가야 돼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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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세요, 여러분. 몰골이 나를. 그래도 무서운 뻥했어. 하하하하. 몰골이 나를. 시차적응. 하하하하. 혜민이랑 올라서 뛰어 올라왔어요. 엘트? 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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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어, 어떡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왕기 좌우. 하나, 둘, 셋. 땅 봐봐, 땅 봐봐. 그렇지. 아, 됐어? 너무 오버해서 보지마. 오, 냄새 대박인데? 우와, 대박. 대해아라. 원장님 먼저 먹지? 아냐, 아냐, 아냐. 야, 이거 사과. 나 먹어도 안 돼? 우와, 고기야. 시장 입이 있어, 고기 있어. 뭘. 자, 안 입 먹었어. 먹어, 먹어, 먹어. 안 입먹어쓰는 거야? 입으로 안 먹었다는 거야? 아직 안 먹었어. 하나, 먹어, 먹어서 드릴게요. 아니, 먹어요, 먹어요. 엘트. 아, 진짜 뱉어. 아, 아. 아, 참패 신발 괜찮아요. 하하하하. 아, 얘 봐요. 하하하하. 이거 이제 보내주고, 먹어볼까. 맛있어 맛있어 오 근데 맛있어 오징어 짬뽕 맛나 이거 내가 거기 가서 먹어봤다고 이탈리아 가서 일본가가지고 진짜 맛있네 상대 감사합니다 아이 별말씀을요 오빠 한입만 더 줘요 이제 천천히 이제 스틱이 필요할 때에요 올라올 때 거의 막 얘 이런거 왔는데 이제 내려갈 때도 얘 의지해서 가야돼 전화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십시오 하나 둘 셋 KGC 1학보다 농구단 알아요? 일반인이래요? KGC 1학보다 농구단 알지 알지 여자 농구티 어쩐지 농구 같더라고 찬패쌤은 스포츠를 좋아한다 정상 갔다 오신거에요? 가기 전이에요? 저도 살아요 아니요 아니요 정상 갔다 오신거에요? 거기 전이에요? 여기 살아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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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